그게 생칼국수에요. 생칼국수. 이거는 빨간 고추를 고정으로 하는거지. 사람들이 빨간 고추를 안 넣을테고. 아니 그건 필요없고. 이거 계란하고 오이를 넣어야 시원해. 다음에 그럼 제가 계란하고 오이사갖고 올게요. 물 끓는데? 제가 저기 부엌에서 끓여갖고 온거기 때문에. 냄비가 적은거 보단 큰게 더 나요. 왜냐면 제가 그전에 집에서 국수를 끓여보니까 국수 끓여도 한번 냄비 한번 태워봤네. 국수 끓여넣고 끓여넣고 물 좀 식어야 돼. 뭔 물이요? 찬물에다가 띄워놨어요. 찬물 뛰어놨어요. 아 뭐 좀 뜨신거 여름에 뜨신거 먹어도 괜찮아요. 여름에 뜨신게 좋대. 야 정산에 저기 어디 한군데 갔더니 온나무가 많대 거기는. 아 저거에 올라가면 온나무씨가 빠지게 심어놨어. 그 사람들. 참원나무요? 그 남 심어난건 건들면 안되지. 심어난거 한통판 받아주기 어디 나. 왜 심으려고 했는데. 작년에 구역 못가니까. 온나무가 빨리 안 크잖아. 안 커요. 빨리 안 커. 근데 걸고 있네. 온나무도 시장에서 팔더라고. 팔죠. 이건 다음에 해먹고. 그게 좀 더 나이지. 코딱지만큼 먹고. 그건 뭐 먹어볼게. 아이고. 그럼 더 넣어. 좀 더 넣어야지. 이거 더 넣어. 좀 더 넣어. 이거 냉동실에 갖다 넣어놓을까요? 아니 냉동실에 넣어야지. 네? 냉동실에 뽀쩍 걸면 뚝뚝 부러져. 이게 얼어가지고. 이렇게 끓으면 세 조금만 끓으면 돼. 이게 저까지 넣어야지. 아니 저게 국수 끓이는게 기술이더라고. 저게 전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. 이게 국수가 이래 와서 멜가면 돼. 야 근데 저래 그전에 그 노장스님은 국수 참 잘 끓이셔. 어떻게 그렇게 차분 차분하게 끓이는지. 응. 차분 차분하게 끓여. 희한하게 잘 끓이시데. 내가 어떻게. 국수 끓인다 그러면. 제가 끓인다 그러면. 노장님이 아니야. 내가 끓여야 돼. 과오에 놨다 와. 마당 절집은 마당에 뭐. 상처 때 씹어놓고. 왜 씹어놓고 말하니까. 그 보살이 어디가고 없을 때는. 그래갖고 해먹으면. 되게 맛있어. 국수를 그때는. 제가 냉면 대접으로 국수를요. 그 때 시절에는 제가 두 그릇을 먹었다는 사실. 네. 냉면 대접으로 두 개를 먹었다고요. 국수 냉장을 넣었어요. 그 큰 냉면 대접을 제가. 두 개를 먹었어요. 두 개를. 그리고 그걸 집에. 그 지금 고기에서. 그 우야를 좀. 다섯 그릇에 넣어놔요. 그래서 냉동실에 넣지 말아요. 알았어요. 냉동실에 넣어놔요. 예. 이게 잘 안 닫혀. 그게 그냥 고장 나서 그래. 왜요? 고장 나서 그렇다. 아니 이 냉동물이 잘 안 닫히면. 이게 냉동물이 쓰나면 안 안 돼. 왜 안 닫히지? 봐. 왜 꼭 안 닫혀. 뭐 저거 된가 보다. 뭐가 닫나? 뭐가 닫는가 보다. 닫히는 건 닫게. 그 뭐 위에. 위에 있는가. 밑에인가. 어디. 나완기. 그래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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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그 중국집에서 봤는지. 내가 어디 국수집에서 봤는지. 저기 끓어 넣어놓으니까. 그다 물을 조금 뿌리던데. 그러면 물 좀 뿌리던데. 저거 냄비가 크니까 저리 좋잖아. 응. 이 물. 아까 뭐 놨어. 쟤가 떠갖고. 아. 괜찮아요. 아까 이거 보라 그래. 그건 또 뭐 물이야. 불 꺼져버렸다. 불 꺼졌어. 꺼. 꺼. 꺼 버려. 빨리 가스 잠궈. 가스 잠궈. 가스 잠궈. 이러면 국수가 빨리 쌍긴다고 그러지. 아. 찬물을 껴안으면요. 그럼 갖고 나가서 찬물에다 몇 번 씻혀야 돼요. 손으로 비벼갖고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안 나오든. 끈적끈적한 게 안 나올 때까지 비벼라. 응. 사삭삭삭 비벼먹어. 그럼 바구니에다가 그냥 붓고는 막 비벼되면 되겠네. 물. 물 틀어 놓고. 응. 알았어요. 조금만 더. 이게. 이게. 이게 이제 멸개지잖아. 그렇지. 였는데. 우유처럼 멸개지는데. 멸개져요. 이제 이게. 다 싸네요. 이 손갈국수는 또. 연어 보다가 또. 저기. 싼 게 더 더 더 대. 늦다고요? 네. 왜서 그래요? 아. 그냥 갈국수보다 더 느리다고요? 그래요. 음. 조금 더. 조금 더. 이렇게. 딱딱하면. 물 틀어 놨어요? 안 틀어 놨어요. 물 틀어 놨지 빨리 씻으면. 물 틀어 놨지 빨리 씻으면. 물 틀어 놨지 빨리 씻으면 돼요? 네. 이거 이거 불을 까요? 네. 물 틀어 놨지 빨리 씻으면 돼요. 이건 지금 뭐 왜 갔다 놨지. 이거 물 갔다 놨지. 뜨거워. 비켜 비켜 비켜. 아. 이거 찜을 되는 거 같아. 아. 아이고 아무리 해놓고 막 빌게 되면 된다 그래 자 구름을 먼저 빌려 놓고요 어? 아 자고? 저거 봐 손이 시릴라 그러지 물이 차가워 물이 차가워 물이 차가워 물에 그냥 여기 물에다 담궈놨는데 이정도에 여기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지 말구만 뭐 뭐 먹은 거 있어야지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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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더 드릴까요?